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ASUS ROG Strix Go 코어 헤드셋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타부착할 수 있으며, 지향각은 단일 지향성으로 많은 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3.5mm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하는 제품이라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단일 지향성이긴 합니다만, 역시 소프트웨어로 후처리가 되지 않으면 주변 소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헤드셋 특성상 소리가 발생하는 물건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지원하는 사운드 카드와 함께 활용하거나, 디스코드나 엔비디아 RTX 보이스와 같은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선 제품이라서 그런지 크게 신경 쓰이는 노이즈는 없었고, 목소리도 깨끗하게 전달해서 음성 채팅용으로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끝